가수 영탁씨 안녕하세요 영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보는 라디오로 이렇게 설레면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보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영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이 주주라고 저희가 또 부르고 있거든요 주주님들 네 맞습니다 주주님들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가 한번 또 인연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드라마에서 그렇죠 드라마에서 너무 짧게 만났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때 되게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사실 이제 현영씨를 어디에서 한번 내가 이렇게 이거를 공개적으로다가 사과를 한번 해야되나 이렇게 벼르고 있다가 아 벼르고 계셨구나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주주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진행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번 해야되겠다 아 오늘 공식사과 하신 날입니다 네 그래서 공개사과를 하러 왔습니다 사실 이제 네 맞아요 벤지 한 뭐 최한 30분도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면전에도 되고 욕설을 네 욕설을 그렇게 제가 퍼부어가지고 네 맞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2년 전에요 연예인 매니저로 살아남기라는 드라마에 그렇죠 우리 영탁씨가 특별 출연을 해주셨는데 불꽃 연기를 펼쳐주고 가셨잖아요 근데 그 역할에서 네 네 네 극중에서 이제 저에게 그렇죠 현주에게 마음껏 이렇게 뭐랄까 욕설과 막말을 하는 그런 신이 있었잖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나는데 뭐 약간 그지같은게 이랬던 것 같고 맞아요 저한테 저한테 이 그지같은게 얘 당장 자르라고 네 맞아요 그래서 처음 뵀는데 그때 많이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짜그러들었던 그러니까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공개사과하러 왔습니다 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아니 이렇게 또 저희가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DJ와 또 게스트의 관계로 또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묘하네요 그쵸 저는 뭐랄까 막 엄청 뭐 제가 낯을 또 많이 가리는 스타일이었는데 네 뭔가 이렇게 낯을 안 가리게 돼요 아 그건 어떻게 보면 네 되게 다행인 부분이네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죠 네 그쵸 다행이죠 진짜 정말 다행인 부분인 것 같아요 다들 지나가실 지나가다 보면 이제 어르신들 네 아이들 다 야 용탁아 그렇죠 어 용탁이다 이렇게 하시니까 되게 친근하게 대해주시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뭔가 그런 것도 갖고 또 뭔가 그 에너지 자체가 되게 밝으시고 건강한 에너지를 주시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상대방도 같이 기분이 좋아지는 천만다행이네요 네 진짜 천만다행이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미경님께서 네 야호 우주체관 귀요미 영탁님 나온다고 해서 접속했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잘했어요 네 네 우리 7661님께서 날씨도 좋고 우리 영탁님 나오셔서 더 좋고 점심 먹으면서 듣고 있어요 모두 맛잠하세요 라고 이렇게 맛잠하세요 네 이 정도면 리액션 기계 아닌가요? 해야 돼요 우리 저희 팬분들인데 해야죠 그러니까요 자 오늘 이렇게 열두시엔 주현영에 찾아와 주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네 어제죠 맞아요 어제 영탁이 솔로 첫번째 미니앨범 우호 미니앨범이 발매했습니다 빠바빵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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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네요 좋아요 그럼요 이 새 미니앨범을 발표를 하셨는데 네 네 아니 근데 저도 몰랐는데 사실 이건 너무나 어 심쿵이고 감동인게 저희 프로그램에 이렇게 꼭 출연하고 싶다고 말씀을 주셨다고 왜곡된 건지 orr fale dort 아니에요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아까 미리 말했네 그래서 제가 사과하러 오고 싶었다고 아 그것 때문에 네 그래서 오고 또 그 다음에 또 사실 현영씨가 이제 라디오 시작하셨다 그래가지고 좀 작게나마 힘을 실어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작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힘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주님들 저 왔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힘이 내고 이미 출근하면서 영탁님 지금 이 신곡들 다 들으면서 와가지고 에너지가 충전이 완빵 된 상태에요 감사합니다 4번 트랙이 뭐였는지 기억해 제가 랜덤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다 좋았거든요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시면 지금 약간 당황스러우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앨범 얘기 한번 해볼건데요 제목이 슈퍼슈퍼거든요 어떤 앨범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5곡이 들어있고요 오랜만에 만든 세미트롯 곡도 하나 있고요 세미트롯 네 그 다음에 브리티쉬 팝도 하나 있고 발라드 발라드도 한 곡 있고 또 팝 R&B곡도 하나 있고 와 다양하다 네 또 레트로 댄스 약간 디스코풍의 레트로 댄스곡도 하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다섯 곡을 잘 앨범에 녹여봤습니다 저 너무 궁금한게 타이트 정말 제가 다 곡을 들어보니까 모든 곡들이 다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는데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마치 어른들의 놀이동산에 온 느낌? 아 정말 잘 보셨어요 네 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 되게 어른이거든요 아 진짜 어른이 맞아요 어덜트시잖아요 그죠? 네 어른인데 그 어린 시절의 그런 추억들 향수들이 제 이번 앨범에 많이 녹아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텐션 도파민 그런 에너지 등이 제 노래는 그게 또 전면 특허가 아닌가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 노래 듣고 힘들 때 노동료로 적합한 그런 앨범이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노동료를 좀 노리시고 그쵸? 네 노렸다기보단 제 안에 그게 있어요 맞습니다 아니 이 좋은 곡 다섯 곡 중에서 슈퍼슈퍼가 타이틀곡이 됐는데 어디서 혹시 영감을 받으셨는지 아 이 노래는요 가사 중에도 그 어린 시절 내가 되고 싶던 파워레인저 또 은하철도 위로 달려가는 스피드 레이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어린 시절 나는 그랬는데 이제 어느덧 말 잘 듣는 어른이 되어 있네 그래도 내 안에 무언가 꿈틀꿈틀하네 나는 아직 슈퍼슈퍼하다 그래서 이 슈퍼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무언가 해낼 수 있다는 에너지를 주게끔 하는 그런 아주 힘이 있는 단어잖아요 근데 그 단어가 두 번 연속 붙어 있으면 이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아 그쵸 네 무조건 해낼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 강력한 긍정 희망 에너지를 표현하고자 두 번이나 썼어요 이거는 무조건 힘을 얻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딱 들어보면 우리가 좀 동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 동심이라는 이 감정이 너무나도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동심 하나만으로도 이 지쳐있고 계산적이고 축 늘어져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긍정적인 힘을 확 불어넣어 주니까 바로 그거에요 바로 그거다 바로 그겁니다 맞아요 그거 없으면 못 살아가거든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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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추억이 없으면 안 돼요 네 자 우리 뮤직비디오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아역배우가 출연을 하는데 영탁씨랑 너무 닮았더라고요 네 이 친구는 박재준 배우님이세요 박재준 배우님이시고요 최근에 제2본부에서 나왔던 비밀은 없어 거기에도 출연을 했었고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친구인데 사실 제 개인적인 친분은 아니고 감독님께서 컨택을 해주셨는데 아 오디션을 통해서 캐스팅을 하신 거구나 네 캐스팅을 하셨는데 어 재준이가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왜요 왜요 감독님이 어 영탁 형 형님이랑 너무 애기가 이미지가 좀 비슷해요 어릴 때 영탁이랑 그래가지고 어 반동이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아 재준이 기분 나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재준이가 그래서 아 근데 뭐 다들 보시기에 그런 느낌이 있냐고 저도 딱 보니까 그 묘하게 닮은 부분이 한 한 군데 정도 아 아니요 닮았어요 닮았고 그리고 이 기분이 나쁠 수가 없죠 우리 영탁님이 얼마나 또 왜 준수하세요 그쵸 완전히 호감령 네 그래서 네 재준이가 아무튼 여련을 해줘가지고 맞아요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뮤직비디오가 나온 것 같아서 네 행복합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또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네 데뷔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 동원됐었다 네 네 한 총 몇 명 정도가 나왔었나요 그 제가 진짜 와 이렇게 많은 분들의 힘을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 댄서분들 빼고 네 그러니까 저희 안무팀 댄서분들 빼고 현장에서 드라마의 촬영을 위해서 와주신 댄서분들만 한 50분이 넘으셨었고요 그 다음에 기본 연기를 도와주신 연기자 배우님들이 또 한 한 70분정도 그래가지고 또 한 한 120분정도가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솔직히 좀 당황했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섭외가 됐구나 아 영탁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신 부분은 아니었구나 기획은 같이 했죠 아 네 그런 장면에서 네 씬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실 줄은 몰랐는데 그거를 감독님께서 잘 연출을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한 부분이었고 또 날도 더운데 정말 많은 분들이 힘내서 에너지 보태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던 하루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저희도 듣기로는 영탁씨가 또 커피 쿠폰을 이렇게 다 쏘셨다고 아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좀 더우신데 고생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아휴 정말 자 여러분 이 영탁씨의 신곡 뮤직비디오는요 너튜브에서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요 주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영탁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목격담 등등 사연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목격담 재밌겠다 그쵸 그쵸 어떤게 나올지 몰라요 네네네 자 참여 방법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1077이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쯤에서 노래를 들어볼건데 오늘 특별히 또 이 신곡 라이브를 준비해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박수 박수 자 신곡 슈퍼슈퍼 딱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들어라 아니면 이런게 포인트다 싶은 그런 킬링파트가 혹시 있을까요? 어 그냥 사실 한번 들으면은 그래도 한 소절은 기억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작업을 했었구요 네 사실 이 노래가 퍼포먼스를 좀 더 많이 보여드려야 되는 그런 댄스곡이다 보니까 어 이렇게 전곡 라이브를 이렇게 라이브에만 집중해서 하는 경우는 잘 활동하면서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그냥 라이브에 집중해서 한번 불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주 여러분도 자 귀호강을 준비하시구요 볼륨 높이시고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저희 라이브로 만나보겠습니다 슈퍼슈퍼 슈퍼슈퍼 슈퍼슈모 슈퍼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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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음걸음해 슈퍼슈툰 두근두근해 슈퍼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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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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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 사회의 필린 목이 굳어진 기린 묻혀버린 소년의 꿈을 꺼내놔야 해밀인 누구라도 갖고 있어 슈퍼 슈퍼 에너지 꿈을 향해 걸어가는 그댄 아름다워 슈퍼 슈퍼 에너지 걸음걸음에 두근두근해 짜릿짜릿해 또 슈퍼 슈퍼 에너지 우리 함께라면 절대 무적야 팀에 더 빌끈빌끈해 우린 슈퍼 슈퍼 에너지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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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탁씨의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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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슈퍼 슈퍼 포인트 안무. 느껴지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아시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 안무 자체도 따라하기 요즘 릴스로 쇼츠로 많이 만들잖아요. 챌린지. 그거 하기에 딱이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완전 노동이네요. 지금 여기 나오셨던 라이브 하셨던 가수분들 중에 제 라이브는 좋은 편인가요? 제가 영상님 라이브가 처음이지만요. 처음이지만 알고 여쭌거에요. 그쵸. 맞아요. 이 영상님의 라이브를 이기려면 뛰어넘으려면 쉽지 않을 거다.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박정주님께서 슈퍼슈퍼 너무 중독성 넘쳐요. 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정주님. 우리 박라님께서도 응원법 따라하면서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응원법이 있거든요. 슈퍼슈퍼해. 슈퍼슈퍼해. 가름가름해. 가름가름해. 두근두근해. 두근두근해. 짜릿짜릿해. 짜릿짜릿해. 이런 느낌이 들이구나. 너무 짱이다.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아니 우리 문상미님께서 아니 무슨 충전기도 아니고 듣고만 있는데 없던 기운이 100% 풀충전되었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충전기 박영탁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AKA 충전기. 네. 박영탁 충전기. 네. 완벽합니다. 자. 살짝 진정시키고 네. 진정시키고 제가 진정해야 될 것 같아서 자. 우리 수록곡 얘기도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른들의 놀이동산 같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트로트는 물론이고 댄스 발라드 또 아까 말씀하셨던 브리티쉬 팝 장르까지 알차게 담겨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못하시는 장르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 궁금해요. 못하시는 게 뭔지. 이게 못하는 게 뭐냐고 여쭈시면 나머지를 이게 다 잘한다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한다기보단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지만 너무 막 잘한다기보단 근데 잘하시는데. 네. 저희 팬분들 앞에서는 그냥 나 잘하죠? 이렇게 예쁜 짓을 하고 하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하는 거죠 못하는 장르를 보자 그러니까 지금 고민이 오래 걸리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없는 거예요 많죠 얼마나 많은 장르들이 있는데 아니 또 우리 수록곡들을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막의 빙어, 사랑옥, 가을이 오려나 브라이튼까지 이 네 곡 중에 영탁씨가 혹시 가장 많은 애정이 들어간 곡이라던가 좀 있을까요? 사실 창작가 입장에서는 거의 다 비슷하실텐데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다 제 새끼같은 곡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다 좋고요 그럼에도 조금 더 마음이 가는 곡을 굳이 굳이! 굳이 뽑으라면 브라이튼? 브라이튼! 브라이튼! 네 이유도 여쭤봐도 될까요? 이 노래 같은 경우는 메시지가 이 노래에 가사를 정말 오래 걸렸어요 가사를 썼는데 제일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제일 가사를 넣는데 힘든 작업이기도 했고 결국은 그 곡의 의미가 많은 분들이 들으시기에 좀 뭐라 그럴까 의지할 수 있는 내 사람 내 사람? 내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이 곡이 잘 녹아든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다 약간 좀 희망적인 가사를 저는 노래하고는 있지만 브라이튼이 조금 이번 앨범에서는 저에게 힘이 되는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이 노래는 영국 가서 영국 갈 때 조금만 건반을 하나 갖고 가가지고 같이 이제 작업해온 곡이라가지고 거기서 작업한 곡 중에 유일하게 또 살아남은 곡이기도 하고요 아 다른 또 후보들이 또 있었구나 그렇다고 뭐 제가 이제 뭐 계속 여행을 다니면서 뭐 여행 다니면서 곡만 쓰는 건 아니고요 아 진짜로? 너무 예술가 같고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하나 영감을 받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있고 또 그리고 그런 거잖아요 여행을 다녀오면은 갔다 와서 그런 잔향들이 은연 중에 뭐 한 달 뒤라든 두 달 세 달 뒤에 1년 뒤에도 그런 것들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좋은 여행 여행도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그 여행에서 또 이런 노래도 얻게 되어서 또 감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짜 여러모로 다 의미가 있는 곡이네요 자 그러면요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12시엔 주연영 수요일 2부 주터뷰 오늘은 슈퍼슈퍼로 돌아온 슈퍼 가창력 슈퍼 에너지 가수 영탁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김지원님께서 읽어주세요 영탁씨 3번 트랙 사랑옥 노래 미쳤어요 오늘 라이브로 들을 수 있나요? 노래 들려주시면 저는 신나게 춤출게요 아 오늘 라이브 아 어떡하나 아 왜요 왜요 아 안 돼요 들려드리죠 뭐 밀당을 하셨어요 우리 주주분들하고 어쩜 좋아 자 그래서요 이따 3부에 이 노래를 라이브로 불러주신다고 하거든요 주파수 딱 고정해주시고요 영탁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점 또는 목격담 등등 계속해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목격담 아직 안 들어왔나요? 그러니까요 너무 계속 목격담 기다리고 계세요 자 우리 참여 방법은 어떻죠 영탁씨?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영탁씨의 브라이튼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샵 1077 12시 주현영 12시엔 주현영 수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주현영이 진행하는 인터뷰죠 주터뷰 오늘은 미니앨범 슈퍼슈퍼로 돌아온 슈퍼 흥부자 가수 영탁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그렇게 영탁씨가 기다리시다 네네 뭐 왔나요 뭐 왔어요 목격담이가 목격담 와우 궁궁궁궁 우리 9201님께서 청주사는 주주입니다 영탁님 제 친한 언니의 대학 선배님이세요 그때도 인싸셨고 학교생활 열심히 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우 그 학교 제가 갈걸 그랬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인싸 맞나요? 어 약간 반인싸였는데 아 선택적 인싸? 누군가인 또 아싸였을 수도 있고 근데 학교생활 뭐 무난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과대표 이런거요? 제가 어 이거는 뭐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때 초중고를 12년을 어쨌든 애들이 저를 막 등 떠밀어가지고 반장을 다 했었어요 아 등 떠밀어가지고? 아 제가 나선 것도 있고 사실은 아무튼 좀 겸손한 척 아무튼 했는데 대학교 가서 과대 이제는 내가 안해봐야지 아 내가 이제 나서서 하는거 말고 좀 다 이제는 좀 뒤에 빠져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20살 때 이제 처음 먹고 그러고 나서 학교생활을 조금 약간 아웃사이드로 살짝 빠지 그게 안되죠 근데? 근데 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약간 나왔다 들어갔다 그래서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인싸 맞았네요 네 학교 다니면서 그래서 앞에 뭐 감투질하고 한거 없어요 아 진짜 주변에서 이렇게 떠밀을 수 밖에 없었나보다 사실은 그쵸? 자 우리 5100님 문자 읽어주세요 영탁씨 네 영탁씨 혹시 남촌초등학교 기억하시나요? 아들과 같이 축구하고 놀아주셨는데 사진을 못 찍어서 아들이 얼마나 아쉬워했던지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죠 남촌초등학교 저희 이제 그 외할머니 이모 외삼촌께서 이제 계신 동네에요 아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갔다가 애들 축구하고 있길래 야 같이 뿔 차자 하면서 이렇게 막 끼어들어가고 같이 차는데 이제 나중에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어? 영탁이에요? 중간에 알았네 그쵸? 인싸 그러니까 인싸 맞으세요 진짜로 아니 어떤 사람이 진짜 지나가다가 애들이 축구하는 야 재밌겠다 야 애들아 같이 하자 진짜로 인싸 맞으세요 네 맞아요 아 그런가?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8665님께서 3년 전쯤 제 동생이 낮에 전철 타고 가고 있었는데 새파란 겨울 코트를 입은 사람이 찾아 봤더니 영탁님이었대요 지하철 7호선이었습니다 영탁오빠 코발트 블루 색깔 아이템 맞으시죠? 많으시죠? 라고 하셨어요 아 네 3년 전쯤에 강렬하다 새파란 겨울 코트 입고 지하철 탄 날이 딱 하루 있거든요 그 하루였구나 네 딱 그 하루인 것 같아요 그때 제 친구 유튜브 도와주러 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 같은데 코발트 블루 색깔 아이템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가장 애정하는 컬러이기도 하고요 저희 팬덤 색깔이기도 해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공연장 가면은 팬분들이 다 코발트 블루 물결로 차고 진짜 파란 물결? 파란처럼? 채워주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7호선 3년 전 그 새파란 겨울 코트 아끼는 코트였나요? 아 그거는 예뻤어요? 그게 이제 제가 산 게 아니고 저 이제 그 생일인가? 그때 아무튼 이렇게 팬분들이 선물로 주신 코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아 또 팬분에게 선물 받은 코트를 입고 네 그래서 그럼 이렇게 선물 주시면은 이제 어쨌든 그런 거는 또 이렇게 입고 해주면 팬들이 좋아하시니까 그쵸 그래서 그때 한 3년 전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렇게 목격담 계속해서 마구 보내주시고요 주터뷰 이번 시간은요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여 타임머신 타봤쥬 네 저희가 타임머신을 탈 거예요 텐미니어 빠밤 아 네 시그니처 네 시그니처고요 저희가 같이 타임머신을 탈 거거든요 네 영탁씨가 했던 그 과거 인터뷰들을 저희 사진분들이 아주 그냥 샅샅이 이렇게 찾아봤어요 오 재밌겠다 그거를 퀴즈로 내드릴 거고요 그 당시에 내가 뭐라고 말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정답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우리 총 4문제 준비했고요 마지막 문제는 청취자분들도 같이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인터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뭘까요 음 가수 영탁은 2012년 2월 한 인터뷰에서 노래방에 가면 이분의 노래를 자주 부른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누구일까요 2012년이요 네 12년 전입니다 와 12년 전? 네 강산에? 강산에? 아 아닙니다 12년 2012년 휘성? 휘성? 아닙니다 임재범? 아닙니다 왓? 그니까 12년 전이라 2012년이면 저 발라드 할 때인데 발라드 할 때 발라드 듀엣 아니다 2012년이면 히든싱어 나갔을 때인데 그때 노래방에 가면 이분의 노래를 자주 부른다 아 이거 기억이 안 나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노래방을 내가 한번 갔나? 지금 노래방을 갔는지조차 헷갈리시니까 정답은 뭐죠? 네 바로 정답은요 소찬이 선배님이었습니다 제가요? 어? 진짜 이 인터뷰가 있다고요? 그렇대요 자 정확히는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노래는 자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걸요 노래방 가면 소찬이 선배님의 티열스를 부르면서 놀고네요 이거는 해명을 하겠습니다 해명타임 네 이때가 아마 제가 제이심폰이라는 듀엣 활동을 할 때였는데요 저와 함께한 멤버가 정말 초고음 친구였어요 그래서 약간 저희를 홍보하고자 홍보할 때 아 이 정도로 음역대가 높은 듀오구나 그래서 그거를 좀 하기 위해서 그 친구는 티열스가 됐고요 저는 티열스가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아 여보 상닙니다 샤리노 이게 안 돼요 그러게요 홍보를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였다 그래도 어릴 적도 제이심폰이를 소환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오케이 어쨌든 틀렸어요 제가 한 말이니까 그죠? 아니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하셨어요 김장훈, 윤도현, 박완규, 바비킴, JK, 김동욱 선배님 모창 가능하다 혹시 이 중에서 자신 있는 거 네 이 중에서 김장훈, 박완규, JK, 김동욱 선배님이 그 친구 담당이었고요 아 진짜요? 네 그 다음에 윤도현 선배님, 바비킴 선배님이 제 담당, 휘성 선배님이 제 담당이었던 것 같아요 어 저 그러면 혹시 윤도현 선배님 한 번 가져볼까요?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윤도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현영씨와 영탁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 이런 이런 약간 약간 비슷해요 비슷해요 윤도현 말없이 윤도현 막 이런 느낌 좀 키를 올렸어야 했는데 윤도현 말없이 윤도현 막 이런 느낌 아 진짜 우리 영탁님은 못하는 장르가 없으신 게 이렇게 드러나네요 진짜로 자 이제 저희 다음 인터뷰로 넘어가 볼 건데요 자 가수 영탁은 2016년 8월 한 인터뷰에서 나는 트로트를 부르면 땡땡 해진다 라고 밝혔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행복? 8년 전에 하신 인터뷰였는데요 땡이예요 8년? 네 행복 아닙니다 트로트를 부르면 솔직해진다 솔직해진다 네 기억납니다 네 기억납니다 그쵸 발라드를 부를 때는 스스로 가식적으로 노래하는 느낌이 들었다 근데 트로트를 부를 땐 말하는 목소리처럼 꾸밈없이 부르게 된다 솔직해지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 마쳤어요 결국은 그러니까요 다행이다 근데 원래는 발라드 하셨다고 트로트에는 생각이 없으셨던 거잖아요 처음에는 아 뭐 그렇다기 보다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온 게 2004년인데요 2004년 올라와서 2005년에 첫 회사에서 이런저런 노래들을 연습하면서 모니터링을 해주신 회사분들이 야 약간 너 약간 그 묘한 트로필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한번 해볼래? 근데 제가 그때 이제 22살이잖아요 그쵸 엄청 어렸다 네 22살 23살에 근데 그때는 조금 뭔가 발라드를 한번 더 해보고 싶었던 때였던 것 같고 발라드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미니앨범 하면서 장르를 정말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뭐 R&B부터 힙합도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미련이 없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이제 음악을 더 공부하게 되면서 이런저런 음악들을 해보니까 아 이것도 그냥 하나의 장르지 내가 할 수 있는 그냥 카테고리 중에 하나지 뭐 그런 생각으로 되게 쉽게 어렵지 않게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팬분들도 좀 느끼시는 것 같고요 그럼 영탁씨가 생각하는 이 트로트의 매력이 있다면 뭘까요? 뭔가 솔직해지는 그런 느낌? 저에게요 온전히 저에게 네 지금 아까는 7년 전에 솔직이라고 했는데 네 지금 이 순간 네 지금 이 순간 이 순간 너무 많은가? 제가 지금 생각하는 그것의 매력 네 아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어 조금 더 어렵다 이게 딱 정의를 내리기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오케이 트로트의 매력을 그냥 트로트의 매력으로 풀어볼게요 트로트는 정말 이게 여러가지 음악 장르가 퓨전이 가능한 장르에요 트로트가 네 국악기와 퓨전을 하면 국악트롯이 되고요 아 맞네 네 댄스 기반으로 하면 댄스 트롯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재즈 기반으로 하면 재즈 트롯이 되고요 여러가지 확장성을 많이 갖고 있는 그 기본 근간이 되는 장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맞아요 정말 기본 근간이 된다라고 이렇게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번째 인터뷰입니다 가수 영탁은 2016년 8월 한 인터뷰에서 나는 땡땡을 좋아하는 편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해산물? 해산물? 땡 나는 와 이거 너무 그쵸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네요 나는 뭐를 좋아하는 편이다 그쵸 나는 2016년이면 아 오케이 어 뭘까요? 아 2016년 8월 누나? 누나를 좋아하는 편이다? 정답은요 누나 맞습니다 잠깐만요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요? 잠깐만요 영탁씨가 연상 킬러라는 지금 기사가 날 것 같아요 뭔 킬러에요? 영탁 누나 좋아해 연상 킬러요 이렇게 기사가 오늘 나갈 것 같고요 좋아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킬러 이때가 누나가 딱이야 라는 곡을 발표하셨을 때 쯤이고요 맞아요 누나가 딱이야 그래서 인터뷰에서 뭔가 노래와 연관 지어서 그쵸 연상을 누나를 좋아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드로트계 이승이가 되고 싶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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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뭐예요 이거 완전 이루어졌잖아요 네 아우 그렇죠 역시 사람은 말하는대로 이루어져요 아 네 안그래도 승계 얼마전에 연락해서 승계야 미안하다 하하하하하하 아니 맞습니다 아니 누나 누님 팬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진짜로 밥을 안 드셔도 배부르시겠어요 그쵸? 사랑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사실 진짜로 너무 감사하죠 그쵸 현영씨도 팬분들이 그렇게 사랑 주시면 그거 정말 말로 형용할 수가 없지 않나요? 맞죠 이게 진짜 꿈인가 현실인가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쵸 저도 그래요 아직도 그래요 내가 아직도 근데 그런 생각을 하세요 내가 뭔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고요 내가 가진 것에 비해 너무 좀 많은 사랑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서 그래서 저를 좀 더 혹사시키는 편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춤도 안 되는데 막 했더니 늘어요 또 그러면서 막 춤도 늘어서 또 보여드리고 그러면 이제 아 이렇게 애가 우리 애가 이렇게 노력해서 보여주는구나 했을 때 거기서 기특함을 또 느끼시는 것 같고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제 뭐 드라마 촬영할 때도 제가 여쭤봤었는데 어 뭐 끊었는데 뭐 술도 드시고 하셔야죠 근데 술도 좀 잘 안 드신다고 네 좀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완전히 끊었다기보다는 제가 한 목표로 그때 세웠던 게 뇌를 회복시키는 게 한 48일 이상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한 번 마셨을 때 뇌가 쪼그라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한 50일만 참아보자 했던 게 지금 약간 연장선상에 있는 거고요 그래도 뭐 근데 굳이 막 과음을 해야 될 피로를 못 느껴가지고 안 먹고는 있는데 이제 나중에 또 기념이 되는 날은 또 이렇게 간단하게 한 번 뭐 풀어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거의 뭐 완전히 5개월 됐거든요 우와 또 목관리를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랬더니 술살이 빠지더라고요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터뷰인데요 자 이번엔 청취자분들이랑 다 같이 맞춰볼게요 네 가수 영탁은 2016년 10월 한 인터뷰에서 무대 위에서 트로트를 부르면 이곳에 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어디일까요 이곳에 와 있다 트롯을 부르면 8년 전에 하신 인터뷰입니다 8년 전에 와 기억나세요? 이때는 왜 그렇게 뭔가 제가 은유를 많이 했죠 이곳에 와 있다 뭐지 트롯을 부르면 이곳에 와 있다 굉장히 감성적인 느낌인데 정말 감성적인 거예요 이곳에 뭘까요? 와 무대 위에서 트로트를 부르면 꿈속에? 와 와 아니면 천국에? 와 와 정말 그렇게 제가 그런 천국이란 단어를 아 그래요? 평소에서 전혀 쓰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어렵네요 자 아니면 우리 영탁씨를 잘 아는 팬분들은 어쩌면 네 맞춰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춰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는 사연 받는 동안 노래 한 곡 더 들어볼 건데 이번엔 수록곡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어떤 곡이죠? 네 사랑옥 영탁한테 착붙 세미 트롯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영탁씨의 이 사랑옥 세미 트롯곡 준비되셨으면 라이브로 만나보겠습니다 아리아리 아르다리요 이 내 맘이 쓰라리요 사는 동 많은 동 아는 내가 여깄소 나는 여기 사랑옥이오 바둑이도 기다리요 종일 그대만 그리는 내게 어여와 아직까지 한 오먼 어쩌잔 말이오 닿을 수가 없는 이 맘 어이하리오 해당 많은 힘이 지고 다 겹은 먼지 되어 난리네 사랑 무게 허여 빨리 돌아오시오 밤하늘의 흔한 술을 따라오시오 겨누도 징녀도 내린 찾아 두 웨트 레츠 두 웨트 노고지 리우 지치고 해 뜨고 노고지 리우 지치고 해 뜨고 울고 당대 없는디 아직까지 한 오먼 어쩌잔 말이오 닿을 수가 없는 이 맘 어이하리오 능소와 곧 떨어지고 갈대만 바람에 나 붙기네 사랑 무게 허여 빨리 돌아오시오 밤하늘의 흔한 술을 따라오시오 겨누도 징녀도 내린 찾아 두 웨트 두 두 두 오늘도 내일도 사랑 찾아 두 웨트 네 영탁씨의 사랑옥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진짜 클럽이 필요 없어요 지금 클럽 필요 없고 이곳이 정말 클럽이었다 괜찮으셨나요? 정말로 너무 흥이 났고 진짜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지쳐가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8943님께서 사랑욱은 영탁님 말고 누구도 소화할 수 없는 곡인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아니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쉽게 부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많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붓들이님께서 영탁이 장르다 수록곡도 다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지영님께서 어제 처음 가본 식당에서 사장님이랑 영탁님 얘기를 나누다가 이 사랑옥 들려드렸더니 사장님이랑 주방이모님이 모두 음악에 맞춰 춤을 추시더라고요 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주방이모님 let's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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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진짜로 정말 저 지금 충전기 딱 꽂은 느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주터뷰 이 코너 속의 코너 타임머신 타바찌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영탁씨가 2016년에 하신 인터뷰에서 무대 위에서 트로트를 부르면 이곳에 와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라고 하셨어요 너무 아 저 기억나세요? 갑자기 나셨어요? 고향? 고향? 자 우리 또 도착한 사연들이 있거든요 우리 고향 1858님께서 네 볼게요 고향인 안동 아닐까요? 저런 비슷한 생각을 하셨네요 안동 네 말씀하셨어요 안동에 와있는 것 같다 글쎄 잘 그리고 박정님께서는 어린 시절? 네 어린 시절 네 그리고 2604님께서는 파란 우주 안에 있는 것 같다고 하셨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고요 영탁님 화이팅 해주셨고 하재훈님께서는 목욕탕 목욕탕 트로트를 부르면 솔직해지니까요 솔직해지는 공간이군요 그쵸 그쵸 맞습니다 재훈님 네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정답 네 맞춰보겠습니다 정답은 뭐지? 바로 바로바로 노래방이었습니다 노래방 네 마치 노래방에 와있는 것처럼 너무 편안하고 정말 노는 것처럼 무대를 즐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대요 아 기억나세요? 네 뭐 그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나시는 것 같아 그쵸? 정확하게 나진 않는데 네 노래방에 왜냐면 의미가 정말 노는 것처럼 즐길 수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 걸 보니 네 그렇게 대답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지금도 같은 생각이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이 마음 자체는 그쵸? 네 어 사실 저 때는 그렇게 조금 더 편하게 불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더 어 책임감이 네 책임감이 달라졌죠 어깨가 무거워졌죠 훨씬 더요 그래서 더 잘 근데 그럼에도 그거를 지금 할 때 하는 순간 아 뭐 여러 스트레스 없이 즐기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즐기고 있다는 것은 매한가지인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예전에는 막 즐기기만 할 수도 있었는데 어렸을 때는 맞아요 지금은 또 또 많은 시간 동안 노력하고 연습하시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또 즐기시는 거니까 맞아요 뭐 그렇다고 그때도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 아 맞아요 맞아요 비슷해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자 우리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은요 초참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 거니까요 네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우리 이윤미님께서 네 오늘 와 무슨 일인가요 영탁님 라이브를 두 곡이나 듣고 개탔네 개탔어 점심 먹고 딱 졸릴 시간에 라이브 최고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졸릴 땐 영탁이죠 졸릴 땐 영탁이다 네 졸릴 때는 영탁 충전기를 딱 꽂으세요 여러분 자 우리 황효서님께서 네 오늘 방송 너무 좋아요 시원한 바닷가에서 레모네이드 마시는 느낌 와우 너무 좋은 비유다 그쵸? 와 나 진짜 바다에 와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 웬일이야 역시 성대모타도 잘하시고 진짜 못하는 게 없으셔 자 주현영 화이팅 화이팅 영탁 화이팅 자 인간 충전기 가수 영탁씨와 함께한 주터뷰 어 벌써 또 끝날 시간이 왔어요 네 오늘도 어떠셨어요? 어 일단은 어 그 주터 현영씨 라디오에 와서 네 제가 첫 라이브 테이프를 끊을 수 있었음에 있음에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날이었구요 아휴 또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제가 공식적으로 공개 사과를 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네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받아드릴게요 네 아무튼 또 나중에 좋은 작품에서 또 좋은 자리에서 인사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저도 사실 이제 DJ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네 또 이제 30일 됐거든요 근데 너무 지금 너무 잘하신다고 다들 칭찬이 자자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아휴 뭐 그렇지만도 않고 또 여러가지 피드백을 또 저도 받으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네 어 뭔가 하늘이 네 제가 좀 극 F거든요 아 극 F에요? 네 네 하늘이 뭔가 저를 도와주는 것처럼 네 네 네 뭔가 이렇게 한창 성장할 때 영탁님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아 네 또 이렇게 성공적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저에게 또 힘을 주시니까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휴 감사합니다 저와 저희 팬들과 제 음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네 완전요 네 자 우리 영탁씨의 새 앨범 슈퍼슈퍼 주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영탁씨의 사막의 빙어 들려드리면서 영탁씨 보내드리고요 잡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주주 빠이빠이 같은 날 에오 에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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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